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은행이 지나치게 신중하기로 널리 알려진 황교안 전 당대표가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영상 파일을 올린 것을 저는 아주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황교안 전 당대표는 보통 사람들이 기준에 보면 우유부단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신중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간첩 잡는 일, 공안 업무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60대 중반되는 사람 입에서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문장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나서 직접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당대표는 저는 지금 감시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감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변 위협, 신변 안전 문제를 언급한 것은 피부로 그런 위협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황교안 TV와 다른 영상물들에서 나오는 것과 달리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검정생 슛을 읽고 검정된 내 타일을 메고 전혀 황교안답지 않는 상비된 모습으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신변 위협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총기가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안이 좋은 나라로 통합니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일들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2010년대에 들어서 한국 사회는 합법 혹은 불법으로 외국인 체류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청부업과 관련한 문건은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서 밀립국자나 불법 체류자를 이용한 살인 청부업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지문 날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위로 남아서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는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일종의 인종적 편견이라고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에 비해서 체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부업을 완료한 이후에 브로크를 통해서 몰래 그냥 외국으로 달아나 버리게 되면 사실상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위험이 현재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폭력세계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개인에 대한 신체상의 폭행이라든지 또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가 좀 놀란 일은 그렇게 작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치러지게 되는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열 사람 한 도둑 못 잡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으면 개인 차원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심적인 정신적인 그런 부담감과 스트레스, 불안감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치르는 그런 긴장감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 어떤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사회적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제거, 없애버리기 위해서 심적인 부담을 가중시켜서 스스로 자기검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입원에도 보시면 그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정치권력을 취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영원히 입을 다물을 도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부정선거 의혹을 그렇게 총대를 메고 활동하는 황교안 전당대표가 엄청나게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그런 세력이 여당에도 있을 것이고 야당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슨 시신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사악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까? 어제 공병호 tv는 저의 신변에 변고가 생기면 황교안 위협받다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평균적인 영상보다도 4배가량의 그런 시청자 의견이 달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를 잃으려면 외국에 사시는데 정말 슬픕니다. 이 현실이. 목숨을 걸어야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부패한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부패한 거죠. 비겁해졌고. 이 부패와 비겁함에 대가를 얼마나 치르게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권철헌 님은 황교안 전 당대표는 반대편에 의해가지고 좌파 프레임에 의해서 너무나 과소평가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황교안은 무차비하게 그냥 무능한 인간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거죠. 조이 투 더 월드 님은 공안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김혜 명하 님은 대체 무슨 일이 이런데도 다른 대선 후보들은 부정선거를 입도 뻔 것 안 하니 결국 쇼짓만 하다가 그냥 져주겠다는 패배해 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박성기 님은 어찌 한 나라의 야당 지도자가 신변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정말 민주정권이라든지 이토록 살벌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진 데서 비롯되고 그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지금 황교안 전 당대표가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위 부정선거를 비호하고 엄호하고 은폐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넓고 깊고 또 두텁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생명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